할렐루야 8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보금성과 나를 받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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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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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을 없소서 나를 받을 없소서 나를 받을 없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장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아멘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 말씀은 참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귀에 되게 가까운 말씀이죠 많이 보았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볼 때는 이 말씀만 딱 떼서 보죠 그 앞에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딱 떼고 보기 때문에 아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이 주 예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그 사명이 뭡니까 보금을 증거하는 일인 것이죠 그것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즉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보금 전하는 일에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사명의식 다짐 믿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보면서 나 또한 저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사명만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각성에 들러서 보금을 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때로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부터 시간 차마 있을 뿐이지 결국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고난과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곳을 피하여 또 다른 곳에 가서 보금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보금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이 아마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 사도 바울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는 아니겠지만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기에 가면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겠지 쉽지는 않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나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평안히 갔다 오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분명히 저곳에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동일한 결단인 것입니다 잘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 어때 잘하면 힘든 일 없이 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런 요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당연히 따르는 고통과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시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환란의 길이오 고난의 길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